중국 가면은 화장실이 가본사람들 아실거에요 화장실이 높이가 달라요 이렇게 다 안보이는 데가 있고 얼굴만 보이는 데가 있고 아예 허리 밑으로 내려가는 데가 있어요 그 담이 근데 한 얼굴만 보이는 데에 갔어요 3명이 저희 멤버 3명이 3칸이 딱 있길래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이를 보고 꽃을 본 사람들도 있고 여러가지 여러가지를 본 다음에 그리고 양쪽에 있는 사람이 나왔어요 물을 팍 내리고 나왔어요 가운데서 갑자기 아악 소리가 나는거에요 놀래가지고 물을 열어봤더니 밑에서 그 양쪽에서 물을 내렸잖아요 그 꽃 잎사귀들과 그 여러가지 꽃들이 그 물과 섞여가지고 갑자기 가운데로 팍 올라와요 꽃이 이렇게 피었어요 갑자기 꽃이 피었어요 꽃이 피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운데가 굉장히 봉변해 강현 인정! 강현 인정 한강 인정 이야..